네, 멋진 삽으로 성공한 가수 중에 한 분이시죠? 중년의 멋쟁이입니다. 김창섭입니다. 그리운 옛날지 나 어릴 적 검정고무신 사립이 들고 서있을 때 상태를 베푸 나무가지에 앉아 채식에 배시적인 게 꽃잎에 나비 한가리 날개를 접고 잠이 든 때에 저가지 피부 붉은 태양기 속에 원기를 주네 아내가 살고 그리운 옛날지 나 어릴 적 검정고무신 나 어릴 적 검정고무신 나 어릴 적 검정고무신 사립이 들고 서있을 때 상태를 베푸 나무가지에 앉아 채식에 배시적인 게 꽃잎에 나비 한가리 날개를 접고 잠이 들 때에 저가지 피부 붉은 태양기 속에 상태를 베푸 나무가지 수월의 멜로디 산에 가사에서 그린 옛날지 생가이 납니다 가사정 가사정